일단은 현재 현황, 현황 자체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매매시장입니다. 이 매매시장을 이렇게 보시면 0.22%가 상승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갑자기 0%에서 0.22%가 상승한 게 아니라 계속 꾸준히 0.28, 0.2, 0.28, 0.22 이런 식으로 상승했다는 겁니다. 보시면 그리프를 대충 그리면 예를 들어서 여기가 0.2다 하면 근 3주 동안에 이 0.2%를 이런 식으로 계속 가고 있는 거죠. 이렇게 보면 이게 상승했다고 한다면 만약에 이 부분을 예의주시해야 되는데 사실 이 앞뒤로가 또 약간 조정이 약간의 보합이라고 해야 되죠. 이건 조정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모두가 광망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하나 추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지금 시즌 자체도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가장 이사철, 이사 많이 할 때가 가격의 등락폭이 가장 클 때인데 지금 일단 그 시즌이 지났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다음 페이지에 전세에도 말씀을 드릴 건데 전세 시장. 이러한 이사철이라고 하죠. 이 이사철이 꼭 매매 시장, 이 매매 시장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당연히, 당연히 서로 그 전세 시장에도 또 영향을 줍니다. 예, 전세 시장에도. 제가 글씨를 참 못 쓰니까 여러분들 이해를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말로 제가 또 하면은 다 알아들이실 테니까요. 어쨌거나 그런 핵심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 핵심은 지금 0.2%, 0.28%, 0.22% 여기에 초점을 맞출 게 아니라 일단은 이사철이 지났기 때문에 이 이사철 지난 다음에 가격의 향방이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돌아오는 또 이사철 있죠. 가을 때. 그때의 이거를 더 많이 상승을 시키느냐 아니면은 지금처럼 이런 식으로 계속 약상승, 약보화 뭐 이런 식으로 지그재그 형태로 갈 것이냐 이 부분을 이제 한 4월, 5월달, 6월달 또 여름시장까지 해서 쭉 보시면은 가을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좀 예측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불어서 말씀을 계속해서 드린다면 지금 매매 시장 중에서 최근에 그래도 서울 안에서 가격이 좀 오르고 있는 상승, 퍼센티지로 따진다면 상승을 하고 있는 곳이 바로 도봉구, 도봉구, 강북구, 노원구, 은평구, 성동구인데요. 이 은평구 바로 전으로 좀 분리를 해본다면 이 도봉구 있지 않습니까? 이 도봉구랑 강북구, 노원구 이 세 곳이 이 세 곳이 지금 가격이 0.5% 이상 상승률을 보이고 있네요. 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차이인데요. 일단은 이 부분이 세 곳이 그렇고 그런데 이 전반적으로 쭉 보신다면 이 밑에 있는 나머지 은평구도, 성동구도 보신다면 느끼시는 점이 아마 있을 겁니다. 뭐냐면 서울의 중심지에서 좀 벗어난 즉 규제가 좀 덜하든가 아니면 가격대가 아무래도 조금은 중심지보다는 좀 덜 부담스러운데 그 위주로 지금 매매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다. 서울의 테두리 주변으로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여러분들 그러한 부분을 추측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매매 시장은 이런데 전세 시장은 또 어떨까요? 네, 전세 시장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주택 시장, 매매 시장이 지금 이렇게 지그재그 식으로 쭉 약상승, 약보합 이런 식으로 좀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 매매 가격이 서울 중심보다는 서울의 중심의 테두리 쪽으로 가격이 좀 상승하고 있는 그것을 바로 전 페이지에서 보셨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일단 서울이 전체적으로 서울의 전세 시장, 서울의 전세 시장이 전체적으로 지난주와 동일한 상승률을 지금 보이고 있다. 이런 부분인데요. 한 번 또 지금 현재 대표적으로 상승, 전세 시장이 상승하고 있는 서울 안에서 본다면 동작구 어마어마하네요. 동작구, 강북구, 도봉구. 그럼 여기서 또 나눌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0.5% 내외 기준으로 나눈다면 대략 동작구, 강북구, 도봉구 쪽의 가격 상승률이 좀 크고 영등포구와 용성구 쪽의 가격 상승률이 조금 낮았지만 어쨌거나 대표적으로, 서울에서 대표적으로 전세가 상승률이 높은 데인데 이거는 매매 시장하고 좀 다르네요. 매매 시장은 중심에서 테두리 위주로 좀 가격이 올랐어요. 바로 전 페이지에서. 그런데 전세 시장은 동작구, 서울의 중심에 해당이 되고 용산구도 마찬가지고요. 서울의 중심에 해당되고. 영등포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전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추측한데 매매가보다는 훨씬 낮으니까 가급적이면 자기 직장이라든지 학군이라든지 어떠한 필요 요소가 있다면 거기서 가급적이면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요소가 좀 강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울 중심에도 전세가 가격이 높은 데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또 추측할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이거는 또 이 부분도 바로 제가 전 페이지에서 말씀드렸던 지금 현재, 현재는 이사철이 지난 시즌입니다. 그래서 이 전세가가 향후 지금 이제 4월달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제 시작인데 4월달부터 이제 한 8월 시장까지 어떤 식의 변화가 보이느냐가 가장 이제 우리가 예의주시하는 가을 시장 있지 않습니까? 가을 이사철. 그때를 우리가 지금 추이를 예측할 수가 있지 않을까 보는 겁니다. 매매랑 전세랑 곧 4월에서 한 6, 7월 정도까지의 어떤 흐름을 본다면 가을 시장에 대한 분위기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요약을 하겠고요. 오늘 잠깐 앵커께서가 정부에서 발표한 추가되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역은 얘기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그런데 지금 어떤 지역이 곧 단어로 나왔기 때문에 제가 그 지역에 대해서 잘못 얘기하면 좀 반감을 또 일으키시는 그러한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조심스럽고 딱 지역을 제가 찝어서 얘기해 드리긴 그렇고 일단은 압구정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예전부터 진작에 선정되어야 되지 않았냐 왜 고객님 왜 빠졌냐라는 얘기가 좀 있긴 했었어요. 그런데 뭐 그런 부분은 어차피 강남 쪽은 약간은 좀 가격 상승폭이나 가격대 자체가 우리가 그렇게 크게 염려를 안 해도 되는 그러한 부분이니까 그런데 지금 오늘 독특하게 예를 들어서 여의도 그 다음에 이제 송동인가요? 그 다음에 이제 특히 목동이 있어요. 저는 이제 여기서 이 부분을 좀 주의하는 겁니다. 제가 좀 약간 주의 깊게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사철이 지났단 말이죠. 이사철이 지나서 지금 6, 7월까지의 그 과정과 가격 전세 시장이나 매매 시장의 가격과 방금 얘기 드렸던 이 지역은 강남보다는 어떤 가격의 어떤 저항성이 굉장히 좀 민감한 데예요. 쉽게 얘기하면 강남은 좀 가격대가 워낙 쎄고 원래는 옛날부터. 그래서 이 방금 말씀드렸던 오늘 발표한 이 지역 아쿠정동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 같은 경우가 이러한 이사철 지금 지난 시즌과 맞물려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발표되면서 이 부분이 이제 4월 한 6, 7월 한 이 사이에 어떻게 시장에서 반응하나에 따라서 가격대가 아주 좀 비싸게 이루어졌던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 중저가 시장은 영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워낙에 가격 차이가 크니까. 그런데 이 고가의 시장에 영향을 어떻게 미칠까. 미칠 수도 있다는 거죠. 제가 좀 얘기를 조심스러워야 되니까 지역에 특정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이사철 제외한 이사철이 지난 이 기간과 더불어서 오늘 발표하였던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맞물려가지고 우리가 다 같이 한 3개월, 4개월 동안은 좀 예의주시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